썰썰어 썰썰, 썰밤 안녕하세요. 썰밤입니다. 여러분도 중학교 2학년이 되면 걸린다는 중2병이라는 병을 들어본 적 있나요? 오늘은 언니가 중2병에 걸린 것 같다는 제보자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13살 썰밤 구독자입니다. 저에겐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저희 언니는 착하고 저의 장난도 잘 받아줘서 저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죠. 그런데 언니가 15살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 언니는 단정한 머리에 단정한 옷차림으로 학교를 다녔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머리에 롤을 붙이고 다니고 교복 치마 길이가 무릎 위로 올라갔어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언니 스타일이라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언니 방에서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싶어 언니 방에 가봤더니 언니가 억지로 우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상해서 언니 뭐해? 라고 묻자 언니가 엄청 이상한 목소리로 그러더군요. 저는 배우가 될 거예요. 저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언니 방에서 나왔습니다. 또 어느 날은 새벽 2시쯤에 방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언니 방에서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요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언니 방에 가봤더니 이번에는 언니가 침대에 걸터 누워서 책상에 발을 올리고 이상한 표정으로 셀카를 찍고 있더군요. 철칵 철칵 저희 언니 왜 이러는 거죠? 아... 중2가 된 언니가 갑자기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거 말로만 듣던 중2병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미친 건가요? 엄마한테 말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